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희가 뭐 딱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면 저희 이번에 한국에서 받으던 리블루라는 앨범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수록곡들을 들려드리는 게 저희의 일단 최고의 이벤트가 아닐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리블루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어차피 열심히 들어서 최소의 진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블루문의 어울리는 노래를 찾기는 되게 힘들었는데 그냥 이 투시트 세트리스트 자체를 블루문의 이미지와 맞게 짜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특별하고 뭔가 지금까지 저희 시행불로 보면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자식하게 세트리스트 자격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월드 투어 세 번째 토요일로 왔는데요. 그래서 인천에 대만이랑 싱가포르에서 있을 때는 정말 기회가 상당히 좋았습니다. 그래서 해외에서 저희가 1년 만에 들어왔는데 해외 분들도 많이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정말 많이 기다렸을 때 또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일이 정말 기대됩니다. 저희 대만, 홍콩도 굉장히 기대한 만큼 그 의상으로 굉장히 재밌게 놀았고 태국도 저희가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팬분들이 저희 상상한 그 인상으로 재밌게 즐겨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유럽 쪽이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투한 점이 시간 없지만 유럽 쪽이나 많이 있는 데 있어서 더 해보고 싶네요. 그리고 호주로 공연을 해야죠.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월드 투어도 있고 그리고 정신 드라마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곡을 쓰고 있고 다음 앨범, 더 좋은 앨범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나라의 관계없이 저희 음악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곡 계속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계속 좋은 곡도 지금도 잘 같습니다. 저희 차이점은 없는 것 같고요. 저희 항상 저희 시행불로 음악을 들어주시고 저희 팬서트에 와서 또 조기혁 씨가 하시는 팬 여러분들의 마음은 저희가 부담하게 별로 큰 차이점이라든지 문제점은 없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해서 제가 가사를 안 했다는 생각은 안 했었으면 좋겠고요. 정말 그냥 분위기를 위해서 넘길 때도 있고 그렇다는 것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뭐 저희에게 일본어나 영어나 태국어나 어려운 건 다 똑같습니다. 다 똑같아서 굉장히 다릅니다. 굉장히 다릅니다. 그런데 유럽에서 제가 저는 지금 저는 저는 지금 저는 저 저는 저는 제가 저는 제가 은 제가 그념 제가 나는 저는 감사합니다.